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를 향기롭게 만들어드리는 운조커피이고요. 제가 어제 머리를 좀 깎았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필 제일 추울 때 올 들어서 첫 추위고 가장 추울 때 잘라버렸네. 저는 길어서 자르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중간에 시간이 마침 좀 났다 싶으면 그때 가서 자르거든요. 시간 많을 때는 짧게 자르고 시간 없을 때는 조금만 자르는구나. 자 오늘 뉴스3 드디어 또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아침 드라마가 거의 뭐 아닌가 분쟁이 뭐 정입가경인데 이제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들까지 캐스팅권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김지은 박사님을 원래 목요일 날이었는데 어제도 예고해드렸지만 미국 아이오아 코커스가 난장판이 돼버려 가지고 지금 아직 결과가 62% 개표 결과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 아침 라이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얼타임으로 아마 받아서 전문가 인터뷰를 하는 매체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아이오아 코커스를 그렇지 지금 막 계속 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정판 포함해서 보니까 대부분 현지 리포트를 잘 못하잖아. 그런데 이제 cnn을 위주로 해서 우리 김지은 박사 전문가니까 그 얘기를 좀 이따 드려보고요. 어쨌든 한진 칼의 경영권 분쟁이 정말 뜻밖의 상황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하고 조은태 회장의 동생이죠.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원래 중립적이거나 어쩌면 조현아 부사장 쪽에 쓰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예전에 뭐 작년 말인가요 골프채로 골프채로 뭐 이런 엄마하고 엄청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대려부짐을 했다고 있었는데다가 반도건설도 사실 이명희 고문하고 관계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기자들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조은태 회장 안 되겠는데 그랬는데 역시 모정은 아들한테 가나요 그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이제 조은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맞다리죠 누나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래서 현재 지분의 어떤 입장 차이를 나타내주는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하나 띄워주시면 아주 감명해요. 지금 보이시죠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구도인데 보시면 조은태 회장 쪽에 우호 지분이 33.45%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 6.52%고 이명희 고문이 5.31 그다음에 동생이죠 조현민 한진칼 전부가 6.47% 이게 이제 가족이고 그다음에 델타항공 백기사라고 여겨지는 델타항공이 10%가 있고 여기는 확실히 그런데 조은태 편이에요 . 저거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현경영진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양호 회장 때부터 그리고 이제 쭉 관계를 맺어왔고 스카이팀 멤버죠.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1% 조금 넘게 그리고 재단 등 특수관계인 저거는 이제 재단까지도 조은태 회장의 장악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4.1%예요. 이렇게 해서 34.45%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우호 지분은 현재 31.98%로 분류가 돼요. 본인 6.49에다가 강성구 펀드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kcgi가 11.29 그다음에 이제 반도건설이 8.2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어디냐 그러면 국민연금이 4.11%고 그리고 정프로와 같은 정프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인투자자로 분류되는 게 30.38 인데 저 개인투자자라는 데에는 사실은 좀 차트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 30.38 중에는 기관 투자가들도 나눠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신고할 만큼의 지분율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이가 한 1% 좀 넘게 지금 저 구도대로 라면 되는데 1.47%포인트 차라고 하는데 저 정도면 현장에서도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현아 부사장이 배수의 징을 친 게 나는 경영에 나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직을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투자가 혹은 뜻이 있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여기는 내부 이제 다 직을 유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전문 경영이 나와 가지고 뭔가 혁신 하면 주주 가치가 또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캐스팅 못으로 국민연금이 가지는 형태가 됐잖아요. 4% 넘게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이 과연 어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조원태 부회장 불신임을 했거든. 그런데 반대쪽으로 보면 또 조현아 부사장이 몇 년 전에 땅콩 해악으로 나라가 들썩였죠.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는데 여기를 또 손을 들자니 이게 좀 난감한 거고 물론 그래서 어쨌든 3월 셋째 주 금요일 내지는 넷째 주 금요일 날 주총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랬어요. 3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금요일이니까 올해도 보면 3월 20일 아니면 27일이니까 한 한 달 반 정도 남은 셈이죠. 그때 이제 가야 되는데 아주 치열할 겁니다. 이제 나머지 기관 투자가들 또 대체로 이제 주주명부에 보면 거액 투자자들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분들에게 무임장 이제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제 양측에 되게 치열해 보이는데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 가족 간 경쟁을 하면 대체로 가족이 많은 지금 한국으로 치면 조은태 회장과 이명희 고문 조현민 전무 이렇게 속해 있는.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이거든. 이게 아유 그리고 가족회사 외톨이로 해서 이게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쪽에 몰아주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주요일이 주주총회라는 게 사실 대체로 보면 기득권 경영진에 유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 편제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반대 국부를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융기관을 갖고 있다. 이 사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예적금이라든지 무슨 펀드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존 어떤 주주 입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현 경영진 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여지가 많겠죠. 그런데 이 상황은 워낙에 이제 팽팽한 구도에다가 그리고 이제 강성부 펀드가 17.2고 단일주주로서는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종의 또 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는 그 안에서 물밑작업이 엄청 되고 있을 거라고. 지금 30.38로 분류되어 있는 일반 투자자 기관을 포함해 일반 투자자 이 안에서도 뭔가 숨어있는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주주명부 폐쇄 기준 1 주주만 알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 입장에서는 경영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나 일반 기관 투자자한테는 매력적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거다. 왜냐하면 경영에 대한 어떤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주총 을 했어요. 그래서 조현아 측이 이겼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그다음 프로세스는 미사일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임기가 만료예요. 법정 인기가 만료라서 서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연임을 결정하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 중이라면 사실 그 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지금 만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러면 싹 바꿔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영진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바뀐 다음에 어떤 경영권이 이쪽으로 넘어갈 경우에 이 사진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을 수 있고 이 사진 이전에 예를 들면 주요 이번에 분쟁도 사실은 조현아 부사장이 경영일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대체로 어떤 한진칼호텔이라든지 칼호텔그룹의 헤드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그걸 조은태 회장이 안 받아들였고 조현아 전 부사장 라인으로 여겨지는 임원들을 다 잘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 달만 남았는데 또 가족 간의 어떤 모종에 그게 있어서 조현아 부사장은 호텔 경영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또 한진칼 그룹 내에서의 어떤 커리어도 호텔 쪽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공과 호텔을 분리해서 그러면 호텔을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분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거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한진감 분쟁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뭐 그제 계속 전해드렸 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잘 안 된다. 이 얘기에 결국은 현대차가 내일 모레부터 이제 공장이 거의 다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울산 1에서 5 공장까지 아산 수용차 공장과 전주 적으로 멈춘다. 어제 오전까지 이틀 간 네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 를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 대표적인 게 자동차 조선 뭉치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생산이 중단돼서 재고가 없다 이런 거고 노사 가 합의를 한 게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임금을 더 받으려고 협의가 지연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 급여는 평균 임금의 70% 만 주고받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되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게 현실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한 지역 근처에 진출해 있는 gm 혼다 또 psa라고 하죠 푸조 시트로잉 이런 데들을 현지 공장을 13일까지 공장을 닫기로 했고요. 그리고 뭐 보시라든지 발레오 같은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그쪽에 가 있거든요. 이게 우한이라는 게 어찌 보면 한국으로 치면 울산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는 산업 도시 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생산 이 대체로 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돼서 전세계로 수출된 자동차 부품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3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조가 넘 거든요. 이 정도 국모면 아마도 부품 단위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현대기아차 가 같은 일들이 전세계 자동차 회사에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단 현대 자동차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과연 차별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에만 영향을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자체 한국 공장이 무슨 노사분규가 됐다든지 혹은 무슨 다른 이벤트가 벌써 여기만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부품의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전세계 자동차가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수출 확대는 대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다 이런 정도 언급을 좀 했다면서요 그렇죠. 미국의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만 치면 중국 그런 것도 관리 못 하고 밀어붙일만 하죠. 그리고 이제 여행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치 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속이 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12월 달에 뭘 했냐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한 해 천억 달러씩 더 사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올해부터. 그런데 중국 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거기다 대놓고 빨리 사라고 암빠가기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농산물 이라든지 에너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또 제조업 분야가 또 들어가 있는데 제조업 분야라는 게 미국산 제조 제품이라는 게 그 안에도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산 부품이 필수적이라고 말해요.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백악관에 있는 경제 스태프 중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거든요. 국가경제 위원회 NEC 위원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거리에 가장 가까이의 방을 갖고 있는 경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도 아니고 재해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공급망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데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지를 좀 두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중어법 입니다. 재앙 아니니까 빨리빨리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으나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진도를 빨리 뺄 수 없는 사정도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발언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바이러스 때문에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수출 붐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수출 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전 아닙니까 어제부로 공식적인 선거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 이나 공화당 지지 이런 쪽에는 우리가 수출 붐을 만든다. 이런 정치적인 어법도 이 코멘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대선 얘기 이제 좀 해봐야죠. 미국 대선 중요하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미국 대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전문가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